와 오늘 비와서 일 못한 데 했는데 아빠 비 사건 그친 사이에 아기 뭐 다 심어놓으셨네 텃밭에다가 가지 오이고추 상추 와 이거 맨 앞에 거는 뭐지? 아빠 맨 앞에 있는 거 이거 뭐예요? 맨 앞에 심은 건 뭐야? 맨 앞에 심킨 건 뭐예요? 고구마도 심었어? 진짜 지금 뭐다 심어? 나 못 심을까? 방울토마토는? 방울토마토 좀 심어놨잖아 와 완성됐네 단돌마토마토 까끗하게도 해놨다 깔끔하게도 해놨어 여기에도 흙이 좀 덮어져는데 날이 흐림 아이고 비가 오는데도 쉬지도 않아요 여기 지금 우리가 쓰기로 한 앞집에다가 닭장을 만든다네요 부지런 토남자 아 정말 여기 닭 뭐 클 건데요? 그럼 내부inter 아기 토종 Rel Butt 자 기대하세요 이제 얹지라노 모니야 룬 apprendre 얹지라농장 내겠다 2차 где 충전 1차 5t 이모 이러다니까 다 된 것 같습니다 왜 긴 거 한 개 더 못하고 반 잘라서 연결해요? 응? 어떤가? 이거 망 말이야. 망이 원래 길이가 짧은 거였나? 그렇지 그 두 개 연결하는 거구나 한 번에 이렇게 딱 돌렸잖아 두 번 자르고 한 거지 다 같이 놀아주니까 진짜 작업 자주 하고 있다 작업은 언제 갖고 올 건데? 학부로 가야 되는데 학부로 가야 되는데 학부로 가야 되는데 학부로 가야 되는데 잘 잡았잖아 음악 참 제가 올리잖아 시골하고 이미? 시골하고 잘 어울린다는 노래가 응 시골하고 잘 어울린다는 노래가 시골하고 연료도 들어가 야 이거 뭐 시골 때 하는 건데 여기 시골.. 여기 앉아있네 이게 여기 진짜 앞집은 옛날 시골집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좋잖아 추억이 있잖아 응 손떡 갖다 놨네 응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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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